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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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몇주년이죠? 10주년. 그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10주년이라면 축하해요. 이럴 줄 알았는데 10주년이라면 많이 늙었다. 아 이걸 콘서트를 해야 되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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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사랑이죠 그래서 저희는 디주얼 커뮤니케이션을 딱 봤을 때 필름룸 다 키스신을 보면 아 이건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przez 키스신들이 많이 나오고 물론 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키스신들을 통해서 사실 이 영화가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을 더 알게 되면 더 깊게 아실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제가 2013년도에도 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적에 종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김수환 추기용님이 돌아가시고 있었던 얘기랑 되게 똑같아요. 이 영화에서 하려고 있었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. 서로 사랑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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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